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담주지 않을 만큼만 사랑할 것, 헤어져도 미워지지 않을 만큼만 사랑할 것. 외로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깨어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아플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함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살아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만 사랑할 것. 사랑 효능 세상 무조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입에서 콧노래가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기대감이 생긴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롭다.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된다. 사랑 보관 방법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할 것 변질되지 않도록 상호간에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요함. 사랑 유효기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 사랑 사용시 주의사항 다음 사항들을 늘 염두에 두고 지켜나가십시오. 상대를 배려할 것 끝까지 믿을 것 우선 참을 것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것 화내지 말 것 성급해 하지 말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이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일 것 사랑 부작용 사랑 부작용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망에 빠질 위험에 있으니 주의해야 함 사랑 경고 집착과 사랑 이 두 가지는 유사하니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사랑 권장 소비자 가격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음 희생으로만 구입 가능함 다음 두 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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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